여러분들의 소감을 드리니까 느낌바가 많고 밥에 가라 싶습니다. 더더 말고 덜더러 말고 제가 올해 라이언 20년이 지났어요. 앞으로 20년 동안 더 보는 거로 지겨워도 꼭꼭 20년 동안 흘려보지 말고 새끼손가락 고르고 꼭 라이언 생활을 같이 중간에 나고자 한 번도 없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우리가 만나서 잔잔 먹고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연을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우리 김영칠 팀장님께서 이후를 진행하시겠습니다.